2년 9개월 만에 그러면 1억을 모으신 거예요? 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 첫 월급이 180만 원이었거든요. 그 짠테크에 맞추려면 제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좀 롱런할 수 있는 저만의 그런 패턴을 찾았거든요. 파킹 통장 이런 걸 저도 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금리가 막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시점에는 상품이 좋다고 추천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렸거든요. 네. 쏘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쏘뉴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셔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재테크 자기개발 꿀팁채널 쏘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쏘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쏘뉴라는 채널의 의미는 소소한 일상에 새로움을 더한다라는 의미로 쏘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2030 세대에게 제가 알게 된 이런 소소한 꿀팁들을 좀 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의 소유주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2030을 대상으로 소소한 재테크 꿀팁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은 저축액은 어느 정도인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생활비로 쓰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제가 목표했던 시드머니인 1억 원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최대한 안정적이고 제가 가능한 가장 빠르게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저축을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저는 7대 3 이 법칙을 좀 지켜서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을 이제 최대한 7, 70%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는 30% 안에서 해결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돈을 처음 모으기 시작했을 때 인턴으로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 첫 월급이 1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0% 저축하려고 하면 남은 돈이 54만 원 정도예요. 이 정도부터 이제 짠테크를 시작해서 지금도 그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비가 어쨌든 조금 더 늘어나게 됐으니까 남는 돈을 계속해서 투자 계좌로 넘기는 식으로 이 비율을 지켜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스타트업에 취업하셨을 때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도 7대 3의 법칙을 유지를 하셨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뭐 10년, 20년 동안 해서 모았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딱 봐도 상당히 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신 거죠? 지금 2년 9개월 됐어요. 아, 2년 9개월? 네, 네. 2년 9개월 만에 그러면 1억을 모으신 거예요? 네, 이제 알바부터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직장 생활을 때 2년 9개월 됐습니다. 그럼 한 20대 중반? 그 정도? 지금 후반입니다. 아, 후반이요? 97년생이에요. 아, 97년생이시고. 그래도 후반 초입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부티풀도 재테크 채널이라서 1억 모으기가 목표인 분들이 많거든요. 평범한 20대에 어떻게 1억을 달성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24살 대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학원 알바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가진 게 있으면 다 쓰자 주의였어요. 사실 용돈을 받아서 그 전에 생활하고 있었고 교환학생도 다니면서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서 이것부터 기르자 라는 마인드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돈을 모을 수 있는 근육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관념을 처음 키우는 걸 좀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좀 읽었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저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책이 김승호 저자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돈을 이제 많이 자산을 불리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돈을 잘 이제 벌 수 있어야 되고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잘 모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돈을 쓰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소비부터 좀 지출을 좀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딱 그때 제가 쓰고 있었던 그 체크카드와 아니면 통장의 그 내역을 6개월치를 쫙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돈을 쓰고 있었는지 그 패턴을 좀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약간 옷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쓰는 법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모으는 차례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을 때는 이제 책도 보고 부티풀 같은 좋은 채널도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럴 때는 내 목돈을 여기에다 넣고 불리는 게 가장 빠르겠구나. 같은 것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자산 1억의 목표에 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는 돈은 초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써야지 모을 돈도 좀 더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을 좀 만드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을 모으고 나니까 깨닫게 된 5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네, 제가 그 영상을 제 채널에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돈을 1억을 제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시드머니 1억을 모아야 한다. 이런 것에 되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1억을 딱 모으고 나선 어떻다라는 그런 누군가의 감상 같은 것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짠테크는 올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어요. 아, 짠테크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54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버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통비가 벌써부터 10만 원이 넘어가고 식비며, 구동료며 이런 걸 다 합치니까 그 짠테크에 맞추려면 제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이걸 6개월 넘게 해보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제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도 살 수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긴축해서 내 삶을 살다 보면 이 6개월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도 내가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다라는 건 따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갖고 싶은 것도 한 번 사고 아니면 친구들도 좀 만나는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롱런할 수 있는 저만의 그런 패턴을 찾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짠테크는 오래 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촌 언니가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재테크를 쭉 하다 보면 사실 안 해봤으니까 저한테 그 돈을 모으는 근력이 없으니까 쉽게 그냥 아 그만하고 싶다. 그냥 이걸 모아서 티끌 모아 티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사촌 언니한테 물어보고 언니 내가 이거 너무 답답한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어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너 이거 한 번 읽어봐. 아니면 이거 한 번 이 영상 한 번 봐봐. 이런 식으로 툭툭 저한테 이제 좋은 영향분을 주는 그런 존재가 옆에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마일스톤이 좀 있어야 하더라고요. 1억이라는 게 영원에서 바로 1억을 모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전 처음에 천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름의 목표를 잡고 그거 달성할 때마다 저한테 선물을 좀 해줬어요. 소소한 선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1억이라는 목표에 이제 몇 년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서 네 번째로는 돈이 돈을 버는 감각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근로를 해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사촌 언니가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제 사촌 언니가 너 이 펀드가 있는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50만 원이라도 있으면 한번 넣어봐 해서 50만 원을 넣었는데 그 한 달 뒤에 2만 원이 저한테 돌아오는 그런 펀드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을 딱 돌려받으니까 어? 이 정도면 내가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언니를 통해서 이제 돈이 돈을 버는 감각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재테크를 좀 역극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느꼈던 거는 1억을 딱 모으고 나니까 별로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걸 뭔가 이제 지키고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일단 제가 조금이라도 뭘 사면 깨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좀 오래 유지하고 싶고 불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나 1억 모으면 가방이라도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적도 있었는데 별로 사고 싶지 않던데요. 그래서 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좀 다음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가게 되었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느낀 점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지속 가능한? 뭔가 나의 소비 습관? 너무나 극단적인 짠테크는 오히려 좀 빨리 지치게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이제 써보면 느껴지는 건가요? 자기 약간 적전 그런 소비 습관이라든지 패턴 같은 게? 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식비를 뭐 10만 원으로 줄였더니 너무 피폐해지더라. 피골이 상접해지겠네, 진짜. 네. 피골이 상접해지더라.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지출을 통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밥 먹고 카페 가고. 아예 친구를 한 달간 안 만나보자. 결심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또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만났더니 제 사회적인 그런 에너지가 다 바닥나버린 거예요. 저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이세요? 이 MBTI? 네. 완전 이어서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어, 넌 요즘 고민이 뭐야? 막 이러면서 에너지를 좀 얻는데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사람이 다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자기만의 그런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또 건전한 소비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에 있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들의 금리도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현 시점에서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통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네. 지금 거시 경제가 완전 정신이 없죠. 아,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네. 저도 하루하루 그걸 막 따라가기가 벅찬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원래 추천드렸던 거는 뭐 CMA 통장이라든지 파킹 통장 이런 걸 저도 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금리가 막 내려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막 공지사항이 몰래 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확인을 안 하면 어, 나는 이 정도 금리 수준인 줄 알고 가입을 해뒀는데 이게 훅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는 약정형 상품이 좋다고 추천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그 약정형 발행어음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금리를 가입 시점에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된 금리는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지켜주잖아요. 만기 시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들을 미리 긴 기간짜리를 좀 가입을 해두면 금리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전쟁나고 그렇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확실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는 맞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금리 약정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한 땐 네네네. 상품들을 하자 하자 아멘